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자 오늘 먼저 우리 시장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뭐 썩 행복하지 못한 하루였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마감 상황부터 또 아시아증기에서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 김석환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항상 그 한 명이랑 주로 하셨죠. 오늘은 이제 두 명 같이 하는데 아 네네네네 그럼 보기 좋네요. 두 분이서 진행하니까 이거 반응 봐서 이제 다음에 진짜 나오신다고 하니까 일단 오늘 반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2월 17일 수요일 주요 아시아증시부터 한번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뭐 일단 아시아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 빼고 이제 다 오픈을 했고요. 지난 이제 설 연휴 뭐 이런 연휴 기간이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동안 좀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진에서 상당히 좋은 움직임들을 보였고 그것들이 오늘 아시아증시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하루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만 지수가 대만 각권 지수가 오늘 3.5%나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수 자체는 16,362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경신하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TSMC가 거의 5%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ASE테크라고 해서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장비 쪽에서는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이 회사가 오늘 또 연휴 직전에도 되게 좋은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네. 그래서 아마 뒤에 이제 반도체 의견을 오늘 하실 거니까 이 부분을 좀 잘 같이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월요일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그리고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홍콩 지수 같은 경우에는 홍콩 항생 지수는 어제 2% 넘게 상승을 했고요. 오늘도 0.9%나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플랫폼이라든지 잘 아시는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 메이트완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였고 그 외에 이제 에너지나 금속 쪽 그러니까 최근에 코로나 백신에 대한 보급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면서 경제 회복이라든지 또는 이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유가라든지 국제 원자재 가격, 대표적인 게 구리 가격이라든지 철강 이런 금속 가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이것들이 그대로 증시에 좀 투영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오늘 3.7%나 상승을 했고요. 지수가요? 네, 상승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적으로 다른 증시와 비교했을 때 그 규모나 그런 증시가 좀 작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주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는데 오늘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은행주들의 전반적인 움직임들이 좋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에너지나 금속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베트남에서 가장 최대 철강 회사가 호아팟 그룹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오늘 3% 넘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는 시추하는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PV시추 이런 회사들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좀 준비가 돼 있고 한국 증시 이야기도 좀 해주시긴 해야 되는데 지금 워낙 많은 분들이 이항 얘기를 좀 했으면 하셔서 그러면 좀 이따 밤에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만 혹시 우리 김석환 연구원께서 파악하신 이항 관련된 이슈 혹시 좀 정리가 좀 가능할까요? 네. 왜냐하면 이걸 지금 제가 월요일날 한 번 언급을 해드렸었거든요. 월요일에? 네. 월요일날 해드렸었나? 왜냐하면 이게 지난주 연휴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항 같은 경우가 아크인베스먼트에서 3월에 출시할 ARKX라고 하는 우주항공과 관련한 ETF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주 수요일에 이쪽 부분을 좀 덱스 있게 언급을 좀 해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비단 우주 밖으로 쏘는 우주선을 날리거나 또는 인공위성을 쏘는 그런 기업들이 아니라 ARKX라고 하는 ETF가 타겟하고 있는 투자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는데 지구 궤도 밖이 아니라 궤도 안에서 하는 것 중에 드론이라든지 프라잉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한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안 그래도 간밤에 이항 이슈가 좀 있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주가가 이때였거든요. 그러니까 124달러까지 올라갔었고 실제 올해 20달러 초반때부터 보시면 거의 한 3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었고요. 어제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미국은 공매도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리포트를 많이 내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고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되었던 게 니콜라에서도 한 번 대인적도 있으시고 또는 공매도 세력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건 스텐이라든지 골드만삭스 이런 대형 IB 리서치하우스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아이닉스에 대한 셀 의견이 나오게 되면 그게 상당히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이슈는 이양이 어제 주가가 63%나 하락을 했는데 이양이라는 회사가 이런 도심향 네. 여기 보시면 플라잉카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게 실제 지난해 11월에 서울 한강에서 테스팅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사셨다면서요. 네. 지금 기준으로 한 6천억 정도 들어갔고요. 우리나라에서 투자한 게 6천억이에요? 네. 현재 예탁원의 결제 보관 금액만 높은다고 하면 그리고 올해 들어서 한 1천억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게 된 계기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매도 세력들, 울프팩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서 이 이양에 대한, 또 이양이 이런 플라잉카 관련한 계약이라든지 생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과장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내용이 나오면서 금축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고 오늘 이제 어제 그게 우리 시각으로는 밤중에 나타난 거니까 오늘 이제 중국 이양 본사에서 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반박을 보도자료도 냈고요. 그래서 이 움직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니콜라처럼 실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회사가. 이미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11월 달에 한번 이걸 가지고 와서 직접 테스트도 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한 내용은 제가 밑에다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놨으니까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도심 항공모빌리티 UAM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는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GM도 마찬가지고 미래 모빌리티로 상당히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양은 아니더라도 네. 꼭 이양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쪽 시장은 지난부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계속해서 커져나갈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매도 세력, 공매도에서 이번에 문제를 제기했던 곳이 전에 루이싱커피도 잡아냈던 거기입니까? 네. 아, 그래요? 네. 이건 아침에 저희가 잠깐 얘기를 할 때 중국 전문가께서는 이 UAM 같은 경우가 미국 증시에 상장이 돼 있는데 아마 중국이라면 상장도 못했을 회사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UAM의 문제가 회계 부정이에요? 아니면 기술 자체가 좀 별로 없는 것 같은 회사인데 좀 이런 걸 뻥튀게 했다. 기술이 실제는 별로 없는데 기술이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말했다. 이게 어떤 게 문제인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중국의 최대 고객사가 있는데 고객사와의 계약 규모나 이런 것들이 좀 불려져 있다.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얘네들이 자체적인 생산 라인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게 없다. 이런 내용들이 좀 언급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아예 실체가 없는 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실체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좀 논쟁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항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약간 다시 반등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주가적으로만 봤을 때는? 아니죠. 이제 열려야겠죠. 오늘 이제 저녁 8시부터 프리마켓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주가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67. 몇 퍼센트 빠져 있는 상황이고 63% 어제 대비하라고 했고요. 알겠습니다. 이항 관련된 이야기 좀 잠깐 들어봤고요. 그럼 원래 준비되었던 내용들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를 보면 국내를 말씀을 드리면 주요 아시아 증시하고 상당히 사뭇 다른 분위기였어요. 상당히 사뭇 다른 분위기였고 그래서 유일하게 국내 증시만 약세의 모습을 좀 보였고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이 5천억 넘게 던졌고요. 기관들은 1조 4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로 보면 금융투자가 한 8,5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금 쪽에서 3,500억 정도 자금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개인들이 많이 샀겠죠. 개인들은 오늘 양시장 합쳐서 거의 2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이요? 네. 다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낙폭을 좀 줄이긴 했어요. 그래서 0.9% 정도 하락한 3,130선에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주영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를 좀 하면서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외국인들의 낙폭 규모가 좀 줄어들면서 강부합으로 좀 마감을 하는 하루였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날 코스피 등락률과 개인의 순매수 간 상관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냥 워딩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그걸 좀 김 프로님께서 이걸 좀 2020년 이후에는 어땠을까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면 좋겠다라고 그때 얘기가 오가면서 개인의 순매수랑 주가지수와의 관계? 네. 상관관계. 그래서 저는 별반 다를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준비한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 이게 2010년 이후부터 외국인, 기관, 개인 그리고 코스피 등락률의 상관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오를 때 기관이 샀냐, 외국인이 샀냐, 개인이 샀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양의 상관관계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오를 때 기관과 외국인은 매수를 했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러니까 오를 때 상관은 사서 오른 거예요? 사서 오른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정반대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2020년 이후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여기 이게 이제 샘플 개수가 있거든요. 2010년 이후에는 2745 거래일이고 2020년 이후에는 거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샘플이 작으면 약간 통계의 오류, 바이어스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편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참고를 하시고 그런데 또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라는 게 일단은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이걸 좀 하면서 좀 더 깊게 자료를 좀 만들었는데 보시면 이게 이제 개인들이 워낙 증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보니 이걸 보시면 오늘 충격을 드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1조 원 이상 규모로만 이게 좀 표가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지만 좀 구분을 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에는 순매수고요. 아래는 순매도거든요. 그러면 한 1,700이 거래일 중에 1조 원 이상 순매수했던 거는 32일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순매도 했던 건 14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32일 중에 2020년 이후 그러니까 20년과 21년에 거의 대부분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순매도 한 거는 2020년과 21년으로 보면 이게 거의 반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7일은 작년과 올해 나타났었고 그 이전에 2011년이든 12년이든 이럴 때 반 정도가 순매도 1조 이상 기록했었다. 이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 그 순매도 한 날 보면 14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락은 코스피 하락은 0%예요? 하락이요? 지금 표를 제가 잘 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 좀 서프라이즈한 게 나옵니다. 개인들이 일단 순매수한 날을 보면 코스피가 기본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32일 중에 27일은. 그리고 개인들이 1조 원 넘게 순매도를 한 날은 코스피가 100% 다 올랐습니다. 그래요? 네. 100%예요? 100%? 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루도 하락하지 않았을까? 이런.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개인들의 증시의 영향력이 과연 지금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떠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과연 있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다면 통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 그리고 이게 진짜야?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아, 이건 뭐 진짜겠죠? 네. 32일과 이 데이터를 갖다 넣어놨으니까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걸 이제 사실 숫자의 팩트일 테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1조 원 이상 순매도 한 날 보면 14일 동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코스피는 무조건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코스피가 오른 날은 무조건 팔았다는 아니겠군요. 코스피가 오른 날은 무조건. 코스피가 오른 날은 매도를 많이 했는데 개인들이 여기에는 그 물량을 개인이 매도한 물량은 당연히 기관과 외국인이 받아갔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통계를 봤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스피의 등락과 개인 순매순간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좀 리즈너블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올해 제가 이 장표는 수급 주체별의 누적 순매수 규모를 작년부터 계속 누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것까지 업데이트를 한 내용이고요. 최근에 보면 고객예탁금 증시로 언제든지 유입될 수 있는 고객예탁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연초에 거의 74조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64조 원으로 대략 10조 원 정도 빠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초에 증시가 1월 마지막 제주에 등락을 보이면서 하락세를 보였던 감소했던 신용융자 흔히들 얘기하는 B2이죠. 그런데 이게 20조 원 초반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연중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21조 5천억까지. 그러니까 1월 이후에 지금 최근에 보시면 여전히 신용융자를 통한 증시 유입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간에 확 튄 날은 뭐예요? 이게 지금 연초에 나온 물량인데 이건 약간 휩소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좀 제거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그 표를 어떻게 이해할까의 문제에서 옳은 날 개인이 팔았고 내린 날 개인이 샀다는 건 개인이 그만큼 스마트하게 투자한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으신데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건 좀 다르게 해석한 건가요? 그렇게 보면 옳은 날 어쨌든 팔았고 내린 날 샀잖아요. 그러면 잘 사고 잘 판 거 아니냐. 이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코스피, 우리나라 지수의 상승에 개인의 영향력이 있느냐. 이런 논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게 데이터인 거죠. 그러니까 당일 그 데이터로만 보면 개인들이 순매도 했으면 이게 정말 잘 판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도 보실 수가 있지만 지금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수 상승에 개인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이걸 보시는 건데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더라. 그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는 거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내 증시 자금 동향 이런 데를 보면 개인의 금액, 예탁금 같은 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돈이 그렇게 몰렸다는 거는 결국은 증시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개인들이 제시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지금은 시중에 워낙 저금리 기조 상황에서 유동성이 풍부하게 풀린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그래서 작년 이후에 워낙 코로나 이후에 많은 상황들이 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가져왔는데 지금 보신 거는 올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개인들이 적극적인 순매수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보시면 지금 지난해 이후부터 보면 방금 그 앞에 있는 수치들이 개인들이 거의 93조 5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누적으로. 외국인들이 거의 30조 원 정도 던졌고요. 기관들이 60조 원 정도 던졌거든요. 그럼 이제 올해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이거 좀 보셔야 돼요. 올해의 기준으로만 본다고 하면 연기금 욕을 많이 하시는데 연기금도 작년 이후로 보면 한 15조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올해 이후에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전체 누적 대비 올해 이후의 비중을 보면 외국인들은 그렇게 크게 플레이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증시가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들은 올해 거의 5조 원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기관들이 24조 정도 매도를 했고요. 이 중에 연기금이 한 12조 정도 매도를 했는데 작년 대비했을 때 보면 전체에서 비중을 보면 올해 무려 78% 정도. 그러니까 전체 순매도 규모에서 올해 거의 한 78% 정도를 매도했다. 그래서 이제 연기금이 계속 개인 투자자로부터 욕을 좀 먹고 있죠. 그렇죠. 많은 욕을 좀 먹고 있는 것 같고 개인들로만 본다면 올해 거의 30조 원 가까이 지금 순매수의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양상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자료는 굉장히 신선한 자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런 걸 많이 분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개인들이 많이 산 날 코스피가 올랐나 내렸나 이런 분석이라든지 이렇게 증시자금 동향 같은 걸 표로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린 건 꽤 의미가 또 있는 그런 분석인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있습니까? 혹시 관련된 자료들이? 지금 오늘 저희도 보면 보험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게 크게 기관이나 외국인의 자금이 크게 유입이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생명 같은 경우가 11% 넘게 올랐고요. 삼성생명이 5% 가까운 상승의 움직임을 좀 보였고 오늘이요? 네. 그리고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인 통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를 했거든요.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어제 KT 같은 경우가 7% 넘게 상승을 하면서 기술적으로는 박스권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났고요. SKT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통신주들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보험주들이 크게 좀 오른 이유는 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해 2월 이후에 처음으로 1.3%를 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가 어떤 게 있었냐면 성장주는 왜 금리에 민감할까? 성장주는? 네.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보시면 이게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 금리라고 하는 게 분자에 있거든요. 성장주는 결국에는 미래가치를 미리 땡겨다가 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식은 PV는 현재 가치죠. 1 플러스 R 분의 FV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이게 미래가치고요. 아, PV가 현재 가치고 FV는 미래가치인데 미래가치를 가져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인율을 해서 산식을 구하게 되잖아요. 뭘로 나누냐면 1 플러스 R, R이 이제 금리, 맞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R이 이제 금리가 되는 거고요. 이제 T는 이제 이거는 어찌됐건 1년 후냐 2년 후냐 이렇게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보시던 것처럼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성장주들이 받고 있는 미래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걸 성장과 가치주 지수가 있거든요. 이걸 좀 나눠보면 성장과 가치주 지수. 제가 그때 이 자료를 처음 보여드렸을 때가 이때였어요. 이때. 그래서 그때 성장주들이 쭉 빠지고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었을 때였고 그 이후에 좀 상황이 달라지면서 그때 이제 미국의 금리가 어느 정도 정체 상황이 되면서 성장주들이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반등이 좀 나온 상태이고 이걸 좀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자료가 바로 이 자료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주황색 라인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방금 보여드렸던 그 직전 시점이 이때 16% 때 그러니까 이 빅세븐의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고 있던 비중이 정체가 되어 있던 시점이었었고 그 이후에 앞에서 보셨던 여기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 있죠. 이 구간과 지금 이 구간들 보면 시총이 가치 증가하면서 빅세븐 대표적인 성장주들의 비중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좀 같이 올라가고 있었던 흐름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금리 때문에 좀 난리인 상황이니 그러면 이 성장주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 2차전지, 전기차, 신재생 이런 대표적인 성장주들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움직임도 좀 추춤거릴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디오를 듣는 분들이나 아니면 화면을 잘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자료는 빅세븐 그러니까 BBIG죠? 네, 맞습니다. BBIG 7개 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삼성SDI, LG화학,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이 회사들의 시총을 그래프로 먼저 그리신 게 파란색 선으로 쭉 있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총에서 그럼 이 빅세븐 7개 회사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역시 또 비율로 이렇게 쭉 그려보셨는데 대체로 두 개의 선이 비슷하게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2021년 1월쯤 돼서 두 개가 이제 약간 크로스가 나는 그러니까 전체 시총 대비 비중이 약간 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죠? 네, 네. 성장주들이 약간 주춤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작년에 코로나 백신에 대한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시점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시점부터 좀 주춤거리기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의 시장금리 상승은 어떤 이런 성장주대에 대한 성장주대 추가 상승 동력에는 좀 제한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앤튼 오늘 자료도 많고 굉장히 전해 주실 내용들이 좀 많은데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관련해서 뭐 좀 준비를 해 주신가요? 네, 제가 3% 첫 방송을 12월 9일 날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서 그때 한창 2차전지 소재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포스코도 그때 포스코케미칼 유상증자 발표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철강과 2차전지 소재 쪽을 양대축으로 해서 성장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료를 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이 1조 원이 넘는 유상증자를 하는데 그 유상증자 금액들을 어디에다 쓸 거냐? 뭐 공장 증설한다, 원재료 확보한다 뭐 이런 데에다가 투자하겠다고 했고 지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양극제나 음극제, 케파를 엄청나게 늘리겠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발표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포스코케미칼 엄청 올랐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지금 이 포스코 전체적으로 보면 포스코는 이미 그 전에 3분기부터 에너지나 금속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동반 올라오는 모습도 좀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날짜가 제가 빼먹었는데 2020년 11월 말을 100으로 기준으로 잡아서 봤을 때 지금 포스코케미칼이나 포스코인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가까이 상승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런 기업들의 올해 전체적인 영업, 그러니까 향후 3개년 올해 지난해 포함 3개년의 영업이 컨센서스를 좀 보면 이제 2020년, 21년, 22년인데 올해 크게 퀀텀 점프하는 한 해가 된 것으로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이나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포스코의 자회사는 아닙니까? 자회사예요? 연결 계열 회사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포스코케미칼이랑 인터내셔널은 이게 쭉쭉 올라가는데 포스코는 왜 그대로 있는 거예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미 그전에 좀 삽변환영을 해서 좀 올라간 부분이 있었고요. 그전에 좀 올라갔었습니까? 포스코도 10만 원 초반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거의 100% 가까이 올라왔죠.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안 올랐나. 이거 이제 2010년 연말부터 자료이신군요. 네, 맞습니다. 연말부터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도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시는 모양이네요. 채팅창을 보니까 분위기가 좋은데 축하드립니다. 부럽습니다. 포스코 관련된 이야기까지 이 자료들을 참 우리 잘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김석환 연구원님 특히나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도 배려를 항상 해주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다른 데 쓰던 거 갖고 와서 다시 재활용하시는 게 아니라 오로지 우리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우리 김석환 연구원님. 아, 근데 연구원님은 따로 영업은 안 하시겠군요. 그렇죠? 네, 영업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손님을 보내드릴 수도 없고 그냥 박수만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김석환 연구원님. 유한타 증권에 계시죠? 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잠시 후에 우리 노근창 센터장님 모시고 반도체 얘기, 특히 차량용 반도체, 이 얘기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 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 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정림을 키고페이지 2いく 대사항은 지출받이 2등 mod 유지한 사항은 지출받이가 하지만 이제 어떤 한 번씩 꼽혀서 이렇게 구매하는 게Week 다음은 저희는 현재 사실은 공지사항으로